공연이 1시간 반 정도가 되어있습니다. 우리 친구들 많이 지쳐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에게 큰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 음영이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. 우리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우리 사슴바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. 박수 보내 주세요. 저희 지금 우리 CD 주신 그 CD로 틀었는데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. 우리 영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?